안녕하세요. 여러분. 메가스터디 양쌤 국어의 정향입니다. 저희 고2 A0 전반부 1번에서 21번까지 살펴볼텐데요. 자, 쉬운 파트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화법 파트입니다. 그래서 화법에서 1번 문제는 내용이 뭐 개념만 아시면 화법의 개념도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익숙하기만 하면, 즉 이 앞 파트는 긴장만 안 하시면 쉽게 넘어가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게 지금 교내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진행된 학생의 발표라고 되어 있으면서 1번 문제가 발표를 하기 위한 사전 계획이다.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거는 내용일치 묻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1번부터 보시면 화제가 생활복을 입자라는 건데 여러분들 생활복이 뭔지는 아시죠? 교복 말고 그 티셔츠처럼 생긴 거요. 그래서 1, 2, 3학년 모두가 예상 청중이고요. 발표 전략의 1번이 내가 불편하게 느꼈던 불편함을 솔직하게 언급해서 청중들의 공감을 유도하자. 그렇다면 1번은 정말 여기서 발표자가 자신이 느꼈던 불편함 이게 나와 있는지 보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은 밑줄만 그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주장의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을 시각자료가 있는지 그럼 위를 쭉 한번 보세요. 시각자료 하나 나오죠. 교복이 편한가? 대안이 필요한가?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2번은 당연히 맞는 거가 되는 겁니다. 3번 생활복의 단점을 언급하자라는 거고 네 번째는 교복의 문제점을 먼저 제시한 후에 대안을 제시하자. 그래서 교복의 문제점 그리고 그 대안으로 아무래도 생활복을 제시하겠죠. 대안의 제시. 그다음에 다섯 번째 발표의 상황이 방송실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청중들의 대답을 직접 듣는 것처럼 행동하자. 그래서 청중이 마치 눈에 있는 것처럼 청중들의 대답을 듣는 것처럼 하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2번은 딱 봐도 답은 아니죠. 이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다음은 발표가 있은 후에 학교 홈페이지에 댓글이래요. 댓글을 참고하여 발표자가 생활복 도입의 찬반 토론회를 준비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댓글과 관련된 문제인데 제목이 생활복의 도입이야. 댓글 한번 읽어보시면 첫 번째 아이가 3학년은 교복이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생활복을 입어도 좋겠다는 건데 1학년은 아직 교복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교복 생활복을 또 사요? 이렇게 1, 2, 3학년이 입장이 다 다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적극 찬성. 생활복을 채택한 후에 다른 학교 친구들도 다 생활복이 좋대요. 그럼 다른 학교에 반응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비싸면 사기가 좀 그래서 싸게 살 방법 없나요? 자 가격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건 아니죠. 교복 불편하더라도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고루한 학생 하나 그 다음에 만약 예쁘지 않다면 전판대 디자인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학년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니까 학년별로 3학년은 생활복을 사도 무리가 없는데 1학년은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겠죠? 그럼 다른 거 그 다음에 2번 생활복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고려하여 생활복을 채택한 주변 학교 반응을 보자 다른 학교 애들이 좋다고 했어요. 준비하는 거니까 3번 구입 비용을 염려하는 학생 맞죠? 그 다음에 4번 교복을 선호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복을 사복으로 입어도 손색이 없음을 강조해야겠다. 이거는 교복의 장점이죠. 근데 이 글은 생활복을 도입하자는 거예요. 이미 안건 즉 주제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을 해결해보면 내용일치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땡땡땡입니다. 오랜 시간 학교에서 교복을 입고 생활하자니 참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래서 교복이 좀 더 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은 여름에 땀 흡수가 잘 되지 않아 내가 느꼈던 불편함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교복의 문제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용성이 떨어지고 넥타이까지 메면 정말 답답합니다. 또 우리 학교 교복은 단추를 채우는 셔츠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세탁 후에 다림질도 해야 되고 하여튼 불편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자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교복이 편한가 안한가 시각자료를 제시해 준 다음에 보이시나요? 제가 만나본 많은 학우들이 교복의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서 뭘? 생활복을 제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막 이런 거 하죠. 청중들의 대답을 직접 들리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건 생활복의 단점은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번 2번 이런 내용 자 조금만 다르지 전부 다 내용일치 문제라는 거 여러분들 화법은 그래서 쉬워요. 긴장만 하지 않으면 그럼 3번으로 가면 다음 대화에서 석기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인데 자 주석과 석기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석기야 너 오늘따라 기분 좋아 보인다. 내일 엄마가 스마트폰 사준대. 뭐라고? 너 얼마 전에 바꿨잖아. 그런데 또 산다고. 뭐 어때? 지난주에 A사에서 새 제품 나왔는데 광고 보니까 야 멋지더라. 그래서 주석이가 뭐라고 하냐면 광고만 믿지 말고 제품의 성능이나 가격도 따져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주석은 석기에게 지금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능도 좀 따져봐. 그랬더니 석기의 반응은 어때요? 아 뭐 물건 하나 샀는데 그냥 복잡해. 난 그냥 살 거야. 충고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죠. 무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이러이러 하더라. 그랬더니 석기가 아야 그만 좀 해. 니가 살 것도 아니잖아. 충고를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그런 석기에게 할 충고는 우리가 할 충고는 뭐예요? 충고 좀 제대로 받아들여라. 라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4번부터 5번까지인데요. 자 4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는 지금 여기 텔레비전 인터뷰가 나와 있어요. 합법 중에서 인터뷰인데 그 인터뷰에 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4번은 위 인터뷰의 기억에서 미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이런 게 지금 합법의 개념들을 적용하는 문제들이죠. 그나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5번 문제를 정말 많이들 틀리셨더라고요. 인터뷰를 수업자료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내린 평가 중 적절하지 않은 것.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A에서 E까지는 담화라고 하는 건 이야기 참여자 간에 상호작용이 적절했는지 평가하는 겁니다. 진행자의 담화를 평가해보세요. 자 진행자의 담화를 뭘 적용해서 화법의 개념들을 적용해서 평가해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진행자의 담화입니다. 저희는 진행자 것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때그때 보시면 되는데 자 5번의 그 1번부터 보세요. A 친밀도를 고려해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기 형성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공유할 수 있는 사건을 제시했느냐 그 다음에 상황의 공식성을 고려했느냐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했느냐 담화의 유형에 어울리는 말하기 태도를 고려했느냐 담화의 목적을 고려했느냐 요것들을 평가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행자와 선수 간의 대화를 인터뷰 대화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자가 안녕하세요 김현정 선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텔레비전 인터뷰는 처음이시라고요. 이런 게 뭐예요. 화자와의 즉 인터뷰 대상자와의 공감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1번이 1번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선수 내 지금 너무 떨려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저처럼 인터뷰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람들도 떨려해요. 이것도 지금 상대방과의 친밀감 형성을 위한 거죠. 그래서 1번 여기에 나와있는 친밀감 형성을 위한 태도가 저기 앞부분 대화에서 지금 인터뷰 시작 부분에 다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진행하는 사람도 할 때마다 떨려서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물을 마십니다. 한 번 해보세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아 인터뷰를 많이 진행하신 분 말씀이니 믿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믿고 해본다는 건 인터뷰를 많이 진행했다면서요. 그래서 인터뷰 여기에 나오는 진행자의 전문성이 지금 신뢰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4번의 이 1번 선지의 답은 맞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선수가 진행자가 그럼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해 볼게요. 어제 은퇴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앞자리에 손수건 건넨 거 기억하시죠? 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이 5번에 2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중들이 시청하는 담화이니까 상대방의 직업과 관련된 질문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직업과 관련된 질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 상태 그리고 이 앞부분에서 보시면 텔레비전 인터뷰는 처음이시라고요. 제가 앞자리에 손수건 건넨 거 기억하시죠? 이런 것들은 지금 직업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에서 지금 걸리고 그 다음에 니은번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기억합니다. 그 손수건 정말 고마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심경이 어땠을지 궁금해요. 진행자가 표정을 보니 많이 힘드셨던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니은번에 2번 보세요. 4번에 2번. 니은에서 비언어적 표현의 이해가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여기가 화법의 개념인 거죠. 비언어적 표현. 반언어. 언어적 표현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언어적 표현이고 반언어는 여기에 실려있는 억양이라든지 강세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비언어는 행동이나 표정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얘가 표정을 보니 왜 그 앞부분에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러한 표정과 행동을 봤더니 힘드셨던 것 같네요.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상대방의 심리를 예측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인생의 가장 값지고 소중한 시간들을 무거운 신봉을 들어올리며 보냈잖아요. 그랬던 진행자가 신봉이요? 이게 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선수하고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신봉이 뭔지 몰라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니까 3번도 맞죠. 그 다음에 선수가 신봉은 역기 가운데 손잡이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역기를 들어올린다를 신봉 올린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 앞으로의 계획은 뭡니까?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걸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일단 공부 끝내고 유소년 스포츠재단을 세워서 역도끝나무들을 체계적으로 키워볼 생각이에요. 아 이미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세워놓으신 걸 보니 평소 김선수의 성격이 얼마나 꼼꼼한지 알겠네요. 그럼 니을을 보시면 구두 언어라는 건 입에서 입으로 하는 언어를 통해서 화자의 사회에 대한 인식이 아니죠. 여기서는 얘가 얘기를 했더니 얘의 성격 꼼꼼한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했지 화자의 사회 인식이 아닌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부분 1번에서 3번까지는 정말 간단한 내용일치고 4번에서 5번까지는 화법의 개념을 적용한 결국은 내용일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있으면 풀어내실 수 있고 자신감만 가지면 풀어낼 수 있는 게 화법 파트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려면 연습 그 길밖에 없습니다. 앞부분에 긴장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일단은 머릿속에 하나 이건 다 내용일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화법 개념이 나왔을 때 조금 흔들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개념들 몇 개 없어요. 화법에는 그런 것들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6번에서 10번까지인데 6번에서 10번까지는 당연히 장문입니다. 자 장문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 상황을 바꾸어 글을 쓰는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문을 읽고 작성한 글의 내용을 조건에 따라 구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조건에 따른 글쓰기예요. 그러면 자 일단은 글에 제시된 정보를 활용할 것 이걸 제가 A조건이라고 할게요. A조건 하나가 뭐냐면 글에 제시된 정보 활용 조건에 따라 표현하기는 반드시 조건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정보를 활용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예상 독자를 분명하게 제시할 것 세 번째 조건은 글의 목적을 달리 할 것 그러니까 글의 목적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기에 나와있는 그 윗부분에 나와있는 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룩마을은 종종 사자와 같은 맹수들의 공격을 받는다. 얼룩무늬가 눈에 잘 띄기 때문이다. 그래서 얼룩말은 주로 집단을 이루어 생활한다. 무리를 지어 다니면 얼룩말에 얼룩무늬가 서로 연결돼서 커다란 물체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그 크기의 부담을 느낀 맹수들이 쉽게 얼룩말을 공격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정보를 활용해야 되고 글의 목적을 바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얘가 뭐였냐면 지금 설명문이죠. 설명문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보 전달이 아닌 글을 쓰셔야 돼요. 이것만 아니면 되죠.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얼룩말과 맹수들이 한 공간에 공존할 수 없다. 이거는 뭡니까? 글에 지금 예상 독자 아니 글에 제시된 정보를 활용했어요. 공간이 얼룩말과 맹수들이 한 공간에 공존할 수 없다. 아 요건 아니군요. 정보도 활용 못했고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자 여기에요. 여기도 뭐가 없어요? 예상 독자 제시도 안 돼있죠. 그러면 이미 A도 안 나와있고 B도 안 나와있으니까 얘는 나가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얼룩말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도 정보 활용 안 돼있죠. 이미 들렸고 3번 얼룩말이 만들어낸 커다란 무늬가 맹수들을 움츠러들게 한다. 이거는 지금 정보 활용했어요. A조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전하는 글을 써야겠다. 정보 전달이 아니라 깨달음을 전하는 글이니까 요것도 맞는데 지금 B가 제시되어 있지 않죠. 그 다음에 4번 얼룩말이 자신의 무늬 때문에 종종 맹수들의 공격을 받는다는 점 자 이거 뭡니까? 글에 제시된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미 틀렸고 5번 얼룩말에 연결된 무늬를 보고 맹수가 쉽게 공격하지 못한다는 점이 A에요. 그 다음에 최강팀이 약보지 못하도록 다닫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라고 뭐 하는 거? 설득하는 거. 자 그럼 글의 목적으로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예상독자는 누구? 축구부원들까지 다 나와있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조건만 제대로 확인하셔서 찾아내시면 될 거고 그렇고 그 다음에 7번을 보시면 7번은 7번과 8번이 같이 지금 엮여져 있는데 자 7번에서 8번까지입니다. 근데 여기는 글쓰기 과제와 그에 따른 학생의 의견인데 그 중에서 7번은 과제 수행의 유의점을 바탕으로 한 협동 글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7번에서 중요한 것은 과제 수행의 유의점이에요. 자 이들은 지금 글쓰기가 지금 환경 문제에 관해서 협동 글쓰기를 하려고 하는데 과제 수행의 유의점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가 두 사람의 의견을 모두 포괄할 것 자 두 사람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민수와 제의 의견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는 말이죠. 둘을 포괄하는 내용을 써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체적 자료를 활용할 것 세 번째는 글의 목적은 설득일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용이 논리적으로 연결되게 할 것 이렇게 조건에 맞춰서 글을 쓰는 건데 저희가 민수와 제의의 의견만 좀 확인을 하면 되겠죠. 민수의 의견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환경의 중요성은 알지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의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뭘 해라? 태도를 바꿔야 된다. 즉 환경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태도가 문제다.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게 민수의 의견이고요. 제의의 의견은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사회 제도가 없는 게 문제니까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게 제의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8번을 보시면 조건에 맞게 글의 제목을 붙인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조건에 따른 글쓰기인데 8번 문제에서 보시면 조건은 A가 은유법을 사용할 것 은유를 모르면 힘들어지는 거죠. 은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 원관념을 A라고 하고 보조관념을 B라고 했을 때 둘 사이에 매개 없이 A 이퀄 B가 성립되는 비유법의 일종이고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두 사람의 의견을 모두 포함할 것 즉 민수와 제의의 의견을 모두 포함할 것 근데 두 사람의 의견을 보시면 환경 문제에 대해서 태도가 문제다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그 내용이 모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7번부터 한번 해결을 해보시면 1번 민수가 제의가 말한 의견을 종합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을 제시해야겠다 둘을 다 포괄하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 다음 민수가 말한 개인적 측면 어떤 측면? 태도의 측면 그 다음에 제의가 말한 제도 처벌의 측면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성해야겠다. 3번 민수와 제의의 의견을 바탕으로 문제의 원인은 태도 해결 방안은 처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걸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니까 4번 제의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국의 정책을 조사해서 제시해야겠다. 왜냐하면 제의가 뭐라고 했냐면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진국처럼 강력한 제도나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 포괄되면 되겠죠. 그 다음 5번 민수의 의견을 반영할 때는 과학적인 열구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민수는 태도의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했으니까 과학적 실천 방안은 적합한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 8번 봅시다. 자 은유법을 사용하고 두 사람의 의견을 모두 포함해야 되는데 두 사람의 의견이 태도를 바꾸고 처벌을 강화하자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중에서 일단 쉽게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은유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은유부터 좀 보시면 정책이 바뀌어야 사회가 바뀐다. 은유 전혀 없죠. 그 다음 2번 생각 철저 처벌 강력 이것도 은유 없습니다. 전부 다 대꾸가 쓰여 있어요. 그 다음 3번 환경 사랑의 출발 생활 속에서 부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환경 사랑의 출발 생활 속에서 부터 은유가 있죠. 그래서 3번은 지금 A가 있으니까 그럼 두 사람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두 사람의 의견은 태도와 처벌인데 그게 없으니까 3번은 답이 안 되는 거고 4번 경제와 환경 우리나라의 빚과 그림자 경제와 환경이 원관념이고 빚과 그림자가 지금 보조관념이니까 둘이 이퀄의 관계를 성립되어 있어서 은유가 있어요. 근데 태도와 처벌이 안 나타나 있죠. 그래서 조건이 하나밖에 성립이 안 돼서 얘도 답이 안 되고 5번을 보시면 환경 문제 해결의 열쇠 자 은유 썼습니다. 그 다음에 태도와 제도의 변화 처벌이라는 변화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사람의 내용도 포괄을 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조건만 좀 잘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9번부터 10번인데 자 김홍도의 타작도를 가지고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9번의 문제는 과제 수행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활용한 주요 전략으로 적절한 걸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9번에서는 중요한 게 과제 수행 기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읽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내용을 평가하면 되겠고 자 10번을 보시면 기억에서 미음을 고쳐쓰기 위한 방안입니다. 고쳐쓰기가 약간 어렵죠. 그래서 고쳐쓰기인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항상 고쳐쓰기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가장 먼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누누히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9번 문제부터 해결을 할게요. 과제 수행 기록을 봤더니 오늘의 작문과제는 그림에 대한 감상을 글로 써보는 것이다. 자 과제는 그림에 대한 감상을 글로 써보는 거다. 그래서 타작도에 드러난 이게 풍속한 점을 고려해서 타작도에 드러난 조선시대 농촌의 생활 모습에 대한 감상을 자 그림이 있는데 그림은 타작도고요. 이 중에서 당연히 감상하는 지점은 농촌의 생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농촌의 생활 모습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작품의 인상적인 부분을 찾아서 인상적인 부분들을 포착해서 거기에 대한 주관적 감상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9번에 한번 보세요.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다양한 주제를 포함한다. 할 필요 없죠. 여기서는 그림 타작도라는 그림을 인상적인 부분을 나눠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관적인 감상을 쓰겠다는 거예요. 농촌 생활에 대한 그럼 예상독자 고려도 필요 없고 표현 방식도 필요 없고 다 없는데 5번을 보시면 대상의 몇 부분을 선정하여 즉 인상적인 부분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주관적인 감상을 중심으로 쓰겠다. 이렇게 여기만 맞추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고쳐쓰기 문제입니다. 김홍도의 타작도는 조선시대 농촌사회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은 고쳐쓰기는 보면서 그냥 체크를 하세요. 기억 조선시대는 화가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다. 필요 없는 부분이죠. 삭제해야지 통일성에서 어긋나니까. 왜냐하면 이 글의 주제가 뭐냐면 농촌 생활에 대한 감상이에요. 그런데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게 나올 필요가 없죠. 그럼 1번 맞고 그 다음에 면적 그림 가운데에는 통나무를 사이에 두고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농부들이 그려져 있다. 이 계상을 둘러싸고 여기서 딱 여러분들 와야 돼. 어? 계상 모르는다는데 왜 툭 튀어나왔지? 계상을 둘러싸고 가을이 되어 추수에서 거두어들인. 추수가 뭡니까? 가을에 거두어들인다는 건데 뒤에 거두어들인이라는 말이 또 나왔죠. 어이가 중복되어 있으니까 분명 하나는 없애야 해요. 그러니까 2번도 맞고 그 다음에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 농부들이 신나 보인다. 농부들 사이에 놓인 그 통나무를 계상이라고 한다라는 걸 봤을 때 앞 문장하고 디근문장이 지금 위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그래서일까 그림 왼쪽에서 곡식단을 계상에 힘껏 내려치려는 농부의 모습도 역동적으로 느껴졌다. 한편 그림의 오른쪽 위에는 술병을 앞에 두고만 하면 되지 지금 조사의 사용이 적절하지가 못하죠? 비스듬히 기에 대해 누워있는 양반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일하는 농부들을 거들지는 않고 누워있는 양반이 얄밉게 보이기도 하고 게을러 보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 김홍도는 한장한 그림 속의 농촌을 어느 가을 하루를 포착하여 담아냄으로써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죠. 여기는 이처럼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지. 자 고쳐쓰기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대부분의 답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나와 있잖아. 이런 경우에는 하나하나 하나하나 넣어보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보셔야 되는데 미음의 그렇기 때문에가 지금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지 못하는 건 맞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제시된 게 뭐예요? 이 때문에죠. 이 때문에를 넣어봐요.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감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주어소수로 호응의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쉽게 푸실 수 있는 게 고쳐쓰기입니다. 다행스럽게 여기도 오답률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어소수로 호응이 안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자 그 다음에 11번부터입니다. 자 11번부터 15번까지가 지금 문법 문제인데요. 자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의 문제는 보기의 기억에 해당하는 것. 자 근데 보기를 봤더니 보기가 전부 다 음운 변동과 관련된 거예요. 음운 변동인데 이거 많이 틀리셨어요. 여러분들 음운 변동 고1 때 이미 배우셨는데 벌써 까먹으신 거죠. 자 음운 변동은 어떤 음운이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추격이다. 교체는 뭐고 탈락은 뭐고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확인하라는 것은 첨가 현상을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첨가는 없던 음운이 추가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세요. 1번부터 한번 보시면 한 여름이 뭐가 됐어요? 한 여름이 됐죠. 근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초성에 나오는 이응은 음가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만 써있어도 뭐라고 읽어요? 여라고 읽습니다. 왜? 이응도 없는데 왜 여라고 읽어? 이거는 음가가 없는 그냥 모양만 맞추기 위한 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얘는 음가가 없는 애인데 얘 뭐가 들어가 있어 지금? 미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첨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첨가. 답이 1번이 되는 거야. 그럼 2번부터 한번 보시면 2번에 막히면이 뭐가 돼 있어요? 막히면이 막히면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변화만 찾으시면 돼요. 기억하고 히읗이 없어지고 갑자기 기억이 됐죠. 그럼 아 기억하고 히읗이 합쳐져서 기억이 됐구나. 축약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음운 변동은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이런 식으로 일단은 변화부터 확인하시는 게 1번 포인트입니다. 물 난리가 물 난리가 됐죠. 그럼 이거는 뭐가 변했어요? 니은이 니을로 변했고 니은이 니을로 변했죠. 그러면 니은과 니은이 니을로 교체됐고 니은이 니을로 교체됐죠. 그러니까 전부 다 니은이 니을로 교체 현상이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바로 유음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변화만 확인하시면 음운 변동은 쉽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예요. 12번 문제는 보기를 통해 부사어의 특징을 학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단어 중에서 단어의 분류 중에서 지금 품사 그 품사 중에서도 부사어의 특징을 묻고 있는데 자 품사 중에서 부사가 있고요. 그 품사와 부사가 문장 속에서 활용되는 것이 문장 성분으로서의 부사입니다. 그래서 부사어는 바로 문장 성분까지 여러분들 두 가지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품사로서의 부사와 문장 성분으로서의 부사. 자 보시면 부사는 기본적으로는 용언을 서술어를 수식하죠. 그 다음 문장 전체도 수식할 수 있고요. 부사는 여러 가지를 수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품사로서 부사가 무언가를 수식하는 성분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셔도 이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1번부터 보세요. 아 기억부터 보시면 보름달은 정말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기억에서 정말은 뭐를 수식하고 있습니까? 아름답다라는 말을 수식하고 있어요. 이게 영어와의 차이점인데 영어에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지만 국어에서 형용사는 서술어의 기능을 합니다. 즉 형용사로 된 서술어를 수식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게 부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가 있는데 그 용언을 수식하는 거. 그게 부사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름달은 친한 친구처럼 다정하다. 자 친구처럼 다정하다가 나왔고 그 다음에 디귿 그럼 여기서 처럼이 뭐야? 부사격 조사가 되는 거죠. 대체 누가 보름달을 만들었을까? 이때 대체는 뒤에 나오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을 밝은 보름달이 점점 다가온다. 자 이때 점점은 뒤에 나오는 다가온다라고 하는 뭐를 다가온다는 지금 동사죠. 동사인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음을 보시면 보름 친구에게 라고 되어 있죠. 꼭 이거가 비읍이죠. 보여주고 싶다. 자 이때 친구에게에서 에게는 부사격 조사예요. 그럼 얘는 부사어인데 수식어는 원래 생략이 가능합니다. 내가 점점 다가온다. 굳이 안 써도 상관없고 꼭 보고 싶다. 굳이 안 써도 상관없어. 그냥 보여주고 싶다라고만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친구에게 같은 거는 보여주고 싶다의 대상이잖아요. 생략이 안 되는 부사어예요. 이런 부사어들을 필수적 부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꼭은 생략이 가능하죠. 얘는 생략해서는 안 돼요. 자 이렇게 문장 성분과 품사가 엮여있는 문제인데 1번부터 보시면 기역과 니을을 비교해봤대요. 정말 아름답다와 점점 다가온다.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형용사 서술어를 수식했고 얘는 동사 서술어를 수식했다는 거예요. 자 부사어는 형용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동사를 수식하기도 하는구나. 맞죠? 그 다음에 니은과 니을을 봤대요. 이번에는 친구처럼과 그 다음에 점점을 봤는데 부사어는 문장 내에서 문장 끝만 제외하면 어느 곳으로 옮겨도 자연스럽구나. 옮겨보세요. 자 보름달은 친한 친구처럼 다정하다를 옮겨보시면 보름달은 친구처럼 친한 다정하다 말이 됩니까? 이미 여기서 옮겨봤을 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답은 2번이죠. 3번 디귿과 미음을 비교해봤더니 디귿은 대체 이런 거고 미음은 친구에게입니다. 그러면 부사어 중에서 생략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대체는 생략될 수 있어요. 그러나 친구에게는 필수적 부사어이기 때문에 생략이 안 되죠. 필수적 부사어와 관련된 개념을 묻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디귿과 비읍을 비교해봤대요. 자 대체와 비 꼭이라는 걸 비교해봤더니 부사어는 문장 전체 대체처럼 수식하기도 하고 꼭처럼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서술어 문장 성분을 수식하기도 하는구나. 미음과 비읍을 봤더니 문장 안에서 부사어가 친구에게 꼭처럼 연달아 쓰이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2번 받고 판서 정리하고 문법 13번부터 15번까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한번 볼게요. 13번은 어휘의 의미를 묻고 있는데 자 어휘에서 지금 굳이 나온다면 반의관계 상화관계 즉 어휘간의 관계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여기에처럼 지금 다이어 같은 게 나올 수 있는데 보시면 다이어나 동음이의어의 구분들이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 다이어는 하나의 어휘가 여러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동음이의어는 우연적인 관계에서 의미 같아진 겁니다. 우연적으로 그런데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빠지다의 의미관계를 정리했는데 빠지다 1과 빠지다 2가 되어 있죠. 그러면 빠지다 1과 그 다음에 빠지다 2는 보시면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얘네들은 동음이의어 관계예요. 그래서 사전에 등재할 때 만약에 의미는 똑같은 의미는 다른데 우연적으로 소리만 같다면 이런 것들을 1, 2 이렇게 첨자를 표시해서 다르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둘은 동음이의어 관계인데 근데 빠지다 1이 다시 두 개로 나눠지죠. 이 경우는 다이어입니다. 하나의 단어가 여러가지 의미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질 때 이걸 다이어라고 하는데 첫 번째 거 1번의 의미는 뭐냐면 ~~에서 그래서 뭐가 없어지다라는 겁니다. 때나 빛깔 따위가 씻기거나 없어지다. 즉 뭐 색깔이 바래다의 의미로 쓰인 경우죠. 또는 때가 빠지다 뭐 이런 걸로 쓰이겠죠. 때가 없어지는 거 그래서 얘는 어떤 거에서 뭐가 없어질 때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남이나 다른 것에 비해서 모자라다. 내가 ~~에 비해 모자라다 떨어지다라의 의미로 빠지다라는 걸 쓰는 거죠. 내가 김태희에 비해서 외모가 빠지다 그러면 외모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빠지다 2는 곤란한 처지에 놓이다. 잠이나 혼수상태에 들게 되다. 즉 여기 같은 경우는 ~~한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또는 ~~하게 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빠지다 1과 빠지다 2는 동음이 이어 맞습니다. 빠지다 1에서 1은 빨아도 얼룩이 지지 않는다. 즉 얼룩이 빠지지 않는다. 때가 빠지지 않는다라는 의미. 동의하죠. 그 다음에 빠지다 1의 2의 용내로는 내 실력이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떨어진다. 맞죠? 그 다음에 빠지다 2의 기역과 니은에는 없음이라는 의미가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 기역과 니은에는 없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떠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다라는 의미가 공통적으로 담겨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이번에는 사동문이에요. 1학년에는 피동문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사동문인데 문제는 조금 더 보기가 길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법 문제도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난이도가 심해져요. 그럼 여러분들 3학년 때는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법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사동문을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주어가 직접 동작을 하는 문장을 주동문이라고 한다면 사동문은 주어가 남에게 어떠한 동작을 시키는 거 그래서 시킬 사자를 써서 시키는 걸 사동문이라고 한다. 주동문을 사동무로 바꾸려면 자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 있고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먼저 동사나 형용사는 지금 서술어져 얘네들의 어근 변하지 않는 부분에다가 이히리기 우구추라고 하는 사동점미사를 붙이던가 자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동사나 형용사 즉 용언의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에다가 에다가 이히리기 우구추라고 하는 사동점미사를 붙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처럼 뭐 뭐 하게 하다, 뭐 뭐 시키다 이런 걸 붙이면 된대요. 자 그래서 예문을 보는데 ㄱ번, 자 ㄱ에 개가 밥을 먹다라고 하는 주동문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개가 밥을 먹다인데 사동문을 만들기 위해서 갑자기 철수가 뭐 해놨습니까? 새로운 주어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개에게 밥은 똑같은데 먹다가 뭘로 바뀌었냐면 먹, 동사의 어근에 이라고 하는 이히리기 우구추 중에서 피동점미사 이를 붙이고 다를 해놨죠. 그래서 철수라는 주어가 남 누구? 개에게 먹는 행동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ㄴ번을 보시면 그가 집에 가다죠. 근데 새로운 주어를 다시 설정해서 영희가 자 그가 자 그가 집에 가다예요. 지가 주체적으로 집에 갔는데 이번에는 영희가 그에게 뭐 했어요? 가게 했어요. 집에 가게 하다. 이 경우는 지금 사동문을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인 ㄷ하게 하다를 지금 붙인 거죠. 자 그 다음에 ㄷ번은 동생이 학교에 입학하다예요. 주어는 동생이고 지가 주체적으로 학교에 입학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꿔놨냐면 어머니께서 즉 새로운 주어를 만들었죠. 어머니께서 누구에게 동생에게죠. 입학을 시켰죠. 입학하게 하다가 아니고 입학하다가 아니고 입학을 시키다 라고 해서 이거를 붙였죠. 두 번째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공통점이 보이세요? 첫 번째는 새로운 주어를 설정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원래 문장 주동문의 주어들을 전부 다 대상이나 목적어로 만들어버렸다는 거고 부사어나 목적어로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쪽 서술어 부분에 피동 전미사를 붙이거나 뭐 뭐 하게 하다 뭐 뭐 시키다를 만든 거죠. 자 그랬을 때 1번부터 보시면 ㄱ, ㄷ 모두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려면 새로운 주어 철수가 여기가 어머니께서 필요하다. 그 다음에 ㄱ에서 ㄷ의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는 전부 다 목적어나 부사어로 바뀌어 있다. 맞죠? 자 3번 ㄱ의 주동문은 ㄷ처럼 시키다를 붙여 사동문으로 바꿀 수가 없겠군. 자 ㄱ의 주동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먹이다인데 이거를 시키다를 시키면 먹게 시키다 말이 안 되죠. 바꿀 수 없으니까 적절하죠. 그 다음에 4번 ㄴ의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면 ㄴ에서 지금 주동문 그가 집에 가다를 영희가 그에게 집에 가게 하다로 바꾸면 집에 가는 주체가 달라지는군. 주체는 달라지지 않아요. 집에 가는 애는 전부 다 그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가 직접 집으로 가는 것이고 여기는 영희가 그에게 집으로 가도록 시킨 건데 집에 가는 주체는 그 동일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에 15번 단어의 형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자 하늘에서 하늘이 또는 아니 엄마가 에서 엄마 먹다 에서 먹 처럼 실질적인 뜻을 가진 나타내는 부분을 어근이라고 하고 어근과 어근의 결합을 뭐라고 한다? 합성어라고 한다. 그래서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을 해요. 근데 이 합성어의 의미가 세 가지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근이 지닌 의미가 원래 다 유지되는 것. 즉 어근이면 각 어근의 의미가 다 유지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어근의 의미 일부 어근의 의미만 유지되는 것. 세 번째는 완전히 제3의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는 것. 예컨대 자 밤과 낮이라고 하는 애가 있으면 둘이 결합돼서 밤낮이 됐죠. 그러면 얘는 어떤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냐면 항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 다든지 봄과 가을 춘과 추가 합쳐져서 나이라는 말을 높이는 말로 된다든지 이게 제3의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경우고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각각의 어근이 지닌 원래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 그럼 우리는 2번이나 3번 걸 찾으면 되는데 1번에 붙어보시면 1번에 나온 게 지금 덮밥입니다. 그러면 덮이라는 어근에다가 밥이라는 어근이 붙였는데 밥 위에 무언가를 덮은 거죠. 오징어든 새우든 뭐 이런 걸 덮은 겁니다. 그러니까 둘의 의미는 둘 다 유지가 됐죠. 그 다음에 2번 늦봄입니다. 늦다 라고 하는 동사의 어근에 봄이 붙었으니까 늦은 봄 그대로 어근의 의미가 각각이 다 유지가 됐고요. 3번 3번은 돌다리입니다. 그래서 돌 플러스 다리 둘 다 유지가 됐죠. 다리는 다리인데 돌로 만들어진 다리니까 유지가 됐고 4번 안개비입니다. 비가 내리는데 어떻게 내려요? 안개가 보통 지표면에 수증기가 막 서려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게 내린다. 자 두 개의 의미 다 유지가 됐는데 5번을 보시면 구멍가게 에요. 자 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데 뭔가 뚫려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이 가게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의미로 쓰이는게 아니고 뭔가 규모가 작은 가게를 구멍가게라고 하죠. 그러면 가게의 의미는 유지됐는데 구멍의 의미는 없어져 버렸지 그래서 일부 어근의 의미만 유지되는 그러한 두 번째의 경우니까 답은 5번이 돼요. 자 이렇게 저희가 문법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넘기시면 여러분들 16번부터 18번까지 자 사회관련 지문인데요. A형이라 쉬워요. 다른 데는 거의 다 경제 지문이 출제가 됐는데 여기는 심리학과 관련된 지문이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이 쉽게 푸실 수 있었을 겁니다. 16번의 문제는 내용일치 문제예요. 더군다나 지문이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가 있었을 것이고 자 17번 문제를 보시면 윗글에 나타난 개념과 지문에 나타난 개념과 보기에 나타난 기역과 니은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랬어요. 자 기억을 보시면 사회공원 사업을 한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주자 세금 감면이니까 무언가를 제거해주자 기업의 사회공원 사업이 증가했다 자 긍정적인 기능이 강화가 됐어요. 그 다음에 니은을 봤더니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곳에 CCTV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버린 사람의 신원을 공개하자 처벌을 했어. 그랬더니 쓰레기 무단투기가 감소했다. 부정적 행위가 감소됐습니다. 이러한 보기를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지문의 개념을 가지고 요거를 해석을 하라라는 거고요. 18번의 문제를 보시면 기억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적 의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근데 기억을 보시면 조작적 조건화 에요.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면 어떠한 관점에서 비판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요거는 약간 배경지식이 필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작적 조건화는 인간에게 어떠한 조건을 주면 예를 들어서 네가 숙제를 하면 내가 한 시간씩 게임을 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애가 숙제를 막 열심히 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애는 숙제를 열심히 하는 아이로 변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인간을 조작적으로 조건화를 시켜서 행동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마치 동물에게 하는 거랑 똑같죠. 근데 인간은 한 시간 동안 게임을 준다고 해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나한테 돈을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 그러한 의지를 인간의 자율 의지라고 하는데 조작적 조건화에 대해서는 항상 인간의 자율적 의지라는 측면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비판이 항상 가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자율적 의지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비판하라는 얘기는 약간 문제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에게는 보기도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많이 틀린 것으로 보여요. 약간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자율적 의지라는 말로 항상 조작적 조건화가 비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단부터 1문단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해서 환경에 조작을 가하는 것을 조작적 조건화라고 한다. 조작적 조건화의 정의가 나와있죠. 조작적 조건화는 어떤 행동을 한 후에 강화가 주어지면 그 행동을 빈번히 하게 되고 자 조작적 조건화가 있는데 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강화와 처벌이 있다. 근데 강화가 주어지면 행동이 어떻게 된다? 증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빈번하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처벌이 주어지면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빈도수가 줄어드는 그런 걸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이게 조작적 조건화의 원리예요. 근데 조작적 조건화에서 강화라는 게 뭐냐면 외적 자극을 주기 전에 반응자 즉 반응을 하는 대상자의 행동이 미래에도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강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긍정적 행동이 미래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건데 강화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정적강화와 그 다음에 부적강화가 있는데 정적강화는 뭐냐면 여기에 정적강화가 부적강화이다. 정적강화는 반응자가 어떤 행동을 한 직후에 그가 좋아하는 여기서는 상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부적강화는 뭐라고 돼있어요? 세 번째 문단에 지금 부적강화가 나와 있는데 이 세 번째 문단에서 지금 부적강화가 나와 있습니다. 부적강화는 반응자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가 어떤 거 싫어하는 것을 제거해주는 게 부적강화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기억번은 지금 제거를 해줬으니까 얘를 근데 그렇게 제거해서 긍정적 행동을 강화시켰으니까 얘는 부적강화가 되겠죠. 부적강화가 나타나 있는 게 지금 기억에서 1번하고 4번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뒤에 처벌했죠. 그러니까 답은 1번으로 쉽게 찾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 부적강화는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예컨대 예시까지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아이가 하기 싫어하는 숙제를 취소나 감소시켜 주므로써 숙제를 하려는 그러한 바람직한 행동을 자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겁니다. 사탕을 주거나 숙제를 취소하는 등의 행위는 강화를 유도하는 자극에 해당하며 이를 강화물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강화물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강화물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어. 어떤 경우에 음식이 강화물이 될 수도 있지만 배가 부른 사람한테 음식은 강화물이 아니고 벌이 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네 번째 문단은 처벌에 대해서 나왔는데 처벌에 대해서도 정적 처벌과 부적 처벌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정적 처벌은 반응자가 싫어하는 어떤 것을 제시함으로써 그에 앞서 나타났던 행동을 감소시키는 건데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는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겠고 부적 처벌은 반응자가 선호하는 것을 어떤 걸 안 줘버려요. 즉 항상 부적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무언가를 제거시켜버린다는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제거시켜버림으로써 아이가 네가 나쁜 행동을 하면 용돈을 뺏어버리는 거 그런 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부적 강화에까지 다섯 번째 문단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단은 뭐냐면 이처럼 강화와 처벌은 외적 자극을 통해서 반응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건데 강화와 달리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억압하기는 하지만 반응자의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려면 처벌보다는 처벌과 강화를 결합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처벌과 강화를 결합할 때 바람직한 행동이 유도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 17번 문제는 지금 풀었고 16번 내용일치만 보도록 할게요 16번에 조작적 조건하는 외적 자극을 쓰죠 여섯 번째 문단에 나와 있고 강화는 반응자의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도 여섯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3번 자극은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 강화물이 된다 아니죠 강화물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강화물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조작적 조건화에 대한 비판으로서 인간의 자율적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요건 여러분들이 자율적 의지라는 말 자체를 몰라서 어려울 수가 있었다 그래서 보기 이건 문제의 오류라고 생각이 돼요 자율적 의지라고 보기가 좀 제시되어 있었으면 이렇게 많은 오답률이 나오진 않았을 텐데 자 그래서 18번은 때려 맞추더라도 16, 17번은 틀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에서 21번 문제를 볼 텐데 자 19에서 21번 문제는 지금 기술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자 19에서 21번입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A형을 보시는 분들이 이과생이라고 해서 과학과 기술 지문이 많이 강화되어 있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게 혜택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강화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대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기술 지문에서 19번의 문제는 윗글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없는 질문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각 문단의 중심 내용 보시면 돼요 내용 일치인데 그 중에서도 각 문단의 중심 내용 왜냐하면 5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내용 일치라는 거 자 그래서 1번은 어떤 게 나와야 된다 스털링 엔진의 종류 2번은 스털링 엔진의 구조 그 다음에 3번은 스털링 엔진의 누가 발명했는가 그 다음에 4번은 스털링 엔진이 어떤 분야에 이용될 수 있는가 다섯 번째는 스털링 엔진과 가솔린 엔진의 차이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없는 것만 찾으시면 되고 20번의 내용은 자 그림입니다 그림이 중요해요 A를 바탕으로 그림 1을 이해할 때 자 A 부분은 지금 마지막 네 번째 문단인데 이 A를 바탕으로 해서 그림 1을 이해해라 라는 거죠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이 A와 그림 1을 결합한 결국은 내용 일치 문제 이 부분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푸실 때는 A하고 그 다음에 그 그림 1을 봐가면서 동시에 바로 쳐내셔야 되고 자 21번의 문제는 기억을 바탕으로 니은의 특징을 추리할 때 자 기억을 봤더니 기억이 뭐라고 되어있냐면 스털링 엔진은 기본적으로 기체가 외부와 열을 주고받으면 기체의 부피가 변한다는 원리를 이용해요 그 원인은 열이야 열에 의해서 이게 변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니은의 특징을 추리하래요 니은을 보시면 스털링 엔진에 적합한 기체 그러면 이 기체는 어떤 기체여야 돼 부피 변화가 심한 기체여야죠 그래야 얘가 변화가 막 많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러면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열이라는 게 온도니까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이 부피 변화가 많은 애를 쓰면 되겠죠 그게 적합한 기체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내용일치와 20번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볼텐데 현대의 많은 기계들이 엔진의 동력으로 작동한다 엔진은 보통 피스톤이 움직일 수 있는 실린더와 피스톤의 움직임을 회전력으로 바꾸어지는 장치가 있는데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런데 자동차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엔진은 실린더 내부에 폭발 때문에 강한 충격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나 우주항공장비와 같은 민감한 기계는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단점을 개선한 기관이 바로 스털링 엔진이다 그러면 스털링 엔진과 가솔린 엔진의 차이점 나왔죠 이 폭발을 활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다음에 얘의 이용 분야도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나 우주항공장비예요 그러면 19번에서 쳐낼 수 있는 것이 4번하고 5번은 이미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4번 안되고 5번도 안됩니다 저희는 이제 1, 2, 3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스털링 엔진도 기본적으로 피스톤이 있는 실린더와 피스톤의 움직임을 회전력으로 바꾸어주는 플라이 휠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일반 엔진과는 달리 스털링 엔진은 그림 1과 같이 보통 일반 엔진은 한 개의 실린더인데 얘는 두 개의 실린더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린더 내부에 있는 두 개가 짝을 이루는데 한쪽 실린더에는 디스플레이서 피스톤과 실린더 내부에는 기체를 뜨겁게 가열할 수 있는 고열원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다른 쪽에는 파워 피스톤과 실린더 내부에 있는 기체를 차갑게 냉각시켜줄 수 있는 저열원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두 실린더는 기체가 이동할 수 있는 관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림 1에 대한 설명이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1이 있는데 그림 1을 보시면 그냥 내용 설명으로만 보면 어떠한 얘네 기체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두 실린더가 기체가 이동할 수 있는 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야 그럼 이 관은 기체 이동관입니다 근데 제일 위쪽에는 지금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C라고 하는 기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입니다 그리고 얘는 옆에 뭐가 붙어 있냐면 고열원이 붙어 있어요 이게 A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고열원이죠 그 다음에 기체 이동관이 쭉 연결되면서 마지막에 지금 이쪽에 보시면 D로 파워 피스톤이 연결이 되어 있고 파워 피스톤 옆에는 지금 A로 되어 있는 A가 위가 있네요 위가 A고 밑에 게 B네요 B로 되어 있는 고열원이 있습니다 저열원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고열원 저열원 디스플레이서 피스톤 파워 피스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애들인데 자 피스톤은 어떤 운동을 해요 이렇게 수직 운동을 하는 애들을 피스톤이라고 해요 여기에 있는 애와 여기에 있는 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A하고 연결시키는 게 20번 문제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뭐가 되어 있냐 스털링 엔진의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번도 지금 없어지는 거죠 피스톤의 구조 없어지고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을 볼게요 실린더 내부에 기체가 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 이번에는 얘가 작동하는 원리들을 계속 보여줄 텐데 실린더 내부에 있는 기체를 가열하면 기체는 움직임이 활발해져 부피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피스톤이 밀려 올라가요 반대로 실린더 내부에 있는 기체를 냉각시키면 기체는 움직임이 약해져 부피가 줄어들면 피스톤이 밀려 들어오게 돼요 스털링 엔진은 이 기체의 변화 열에 의한 기체의 변화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건데 자 네 번째 문단 이게 바로 A 부분이죠 A 부분은 얘를 위에 있는 그림처럼 과정 1, 2, 3, 4로 설명을 해주는 게 지금 A 부분인데 결국 A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스털링 엔진의 작동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털링 엔진의 작동은 그림 이와 같이 4개의 과정을 거치는데 먼저 파워 피스톤이 실린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파워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왜냐하면 얘는 저열원을 붙들고 있거든요 저열원 공기가 지금 이게 이 앞부분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 실린더 내부에 기체가 있을 때 기체를 가열하면 부피가 증가하지만 기체가 온도가 떨어지면 부피가 줄어들면서 얘가 밑으로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실린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자 4개의 과정에서 실린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피에 의해서 파워 피스톤에 의해서 밀린 기체가 어디로 올라가요 이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디스플레이서로 자 이렇게 기체가 지금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밀려 올라가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모인 기체에 의해 D는 최대한 왼쪽으로 가게 되고 피스톤이 지금 왼쪽으로 가장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러면 이때 고열원에서 기체가 가열을 시켜줘 얘를 가열해줘 얘가 최대한 왼쪽으로 이동하면 그러면 시작점은 파워 피스톤에서 밀려 올라온 공기가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으로 가면 얘가 최대한 왼쪽으로 이동하고 그 상태에서 고열원이 공기를 가열해주면 부피가 커지겠죠 부피가 증가한 상태가 되면 자 뒤쪽 실린더 뒤쪽 실린더에 있는 기체는 팽창하게 되죠 자 가열을 하게 되면 기체가 팽창을 합니다 자 기체가 팽창을 하게 되고 여기까지가 과정 1이에요 자 그러면 D는 더 이상 왼쪽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팽창된 기체는 연결된 간을 통해서 다시 어디로 이동해요 이 기체 팽창된 기체가 이번에는 이쪽으로 이동을 다시 P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P로 이동을 하면 이동된 기체에 의해서 P가 다시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플라이힐이 시곗방향으로 돈다 자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달려있던 이쪽에 달려있던 플라이힐이 시곗방향으로 돕니다 이렇게 시곗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된다 이게 과정 2에요 자 이렇게 돌아가는 게 지금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시곗방향으로 돌게 된다 자 플라이힐이 회전하면서 여기에 연결된 장치로 D는 오른쪽으로 다시 아까는 왼쪽 끝까지 이동이 되어 있었으니까 이번에 다시 이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얘가 오른쪽으로 모이게 되고 플라이힐이 회전하면서 이동된 기체에서 여기 플라이힐이 시곗방향으로 돌아가고 회전하면서 여기가 연결된 D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 뒤쪽 실린더에 있는 기체에 밀려서 P의 실린더 쪽으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이때 저열원으로 기체가 냉각되는 거 냉각이 되죠 여기까지가 과정 3이야 그러면 기체가 냉각되면 기체가 수축되면서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얘가 내려오죠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위에 과정을 한번 마치면 플라이힐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가 도는 겁니다 이 과정이 그럼 계속 반복이 되는 거겠죠 여기에서 기체가 올라가서 뒤로 가면 얘가 왼쪽으로 가면 이걸 기체를 시켜서 팽창시켜서 다시 밑으로 내려보내고 그럼 이게 시계를 시곗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고 다시 이쪽으로 내려와서 가열시키면 얘가 내려오면 다시 한번 더 돌고 그 과정으로 지금 되는 건데 1번부터 보세요 20번의 1번 A에 의해서 가열된 기체는 뒤쪽 실린더로 이동한다 자 기체 팽창 고열원에 의해서 가열된 기체는 여기로 이동을 하죠 아까 봤던 것처럼 그 다음에 A는 C쪽 실린더에 있는 기체를 팽창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디스플레이서 거를 팽창시키죠 열을 가해서 그 다음에 D가 한번 왕복하면 자 D라는 건 디스플레이서가 왼쪽에서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왕복하면 플라이힐은 한번 회전하죠 그 다음에 D가 위로 올라가면 플라이힐이 시곗방향으로 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서 D쪽 실린더에 있는 기체가 냉각되면 D라고 하는 건 지금 이거잖아 파워 피스톤인데 이 기체가 냉각되면 D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고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부분이냐면 그 과정 3 바로 밑에 보시면 냉각되면 기체가 수축되면서 P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된다 라고 분명히 나와 있었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 지금 저희가 4번, 5번, 2번까지 없앴고 스털링 엔진의 종류와 그 다음에 3번 누구에 의해서 발명됐는가만 확인하면 되는데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스털링 엔진은 1816년에 스털링이 발명했다 발명했는 사람도 나와 있죠 누가 발명했는가 즉 3번도 됩니다 그러면 답은 1번이네요 스털링 엔진의 종류는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하고 이거를 잘 연결만 시키면 정말 남학생들은 잘 풀더라고요 저는 이 질문을 한참 들여다봤다니까요 이 기계치에요 그래서 전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찬찬히 읽어보시면 여학생들도 무리 없이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고1 A2형 전반부를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요 저 여러분들 문법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문법 한번 고2 여러분들은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출발이 빨라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담을 줄일 수가 있어요 모두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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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